영희예술학과 이즈은 예, 빙존스에 들어가신 그리스 뮤지컬의 캐네키 뮤직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. 연습하는 동안 많이 힘들고 치이고, 원안이 많았고, 쉽지는 않았는데 마지막에 와서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고 아직까지 전문적이지 않지만, 그래도 학생으로 배우면서 서로 서로 뮤지컬에 나가셔서 어떻게 뮤지컬이 돌아가는지 많이 배우면서 즐겁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저도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뮤지컬을 하게 됐는데 한 학기 동안 고생해서 학예회를 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걸 하면서 많은 연기적인 도움과 인적이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. 정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. 네, 수고많이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